조선업종의 주가 함수는 수주 잔고의 증가입니다. 수주받는 선박의 척수가 인도되는 선박의 척수를 상회할 경우 수주 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최근 조선업종의 사이클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에는 각국의 통화재정정책 등으로 인해서 물동량 상승과 이에 맞물린 공급병목 현상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이 대량 발주되며 수주 잔고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러시아로 붙어봤던 천연가스를 타국에서 조달받으며 조달방식이 PNG에서 LNG 해상운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LNG선이 대량 발주되며 전년에 이은 수주 잔고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에도 IMO 선박 탄소 배출량 규제 가능하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 및 카타르 2차 LNG 발주 물량 등으로 수주 잔고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2024년에는 기존 수주 잔고의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화되며 선박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등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유유조선은 현재 공급 측면에서 수주 잔향 대비 선복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원유 수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최근 전쟁 등으로 인해 신낸전 체제가 구축되었고 자원 구규와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수송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미뤄왔을 때 오랜 구조조정으로 몇 개 안 남은 조선사들이 내년에도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LNG선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만 현재 프로젝트상 2027년부터 2034년까지 가동 예상 시기에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선박을 고려하면 매년 90척 이상의 발주가 가능해 보이며 국내 조선사는 80-90%의 MS 시장 점유율을 가정할 경우에는 내년에도 70척 내외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며 인도량을 상위하는 수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선 역시 2021년 대량 발주된 선박들의 인도가 2024년부터 본격 갈태 전망이고 운임 역시 정상화된 상황으로 신조 발주 여건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컨테이너선은 환경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선종인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발주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 컨테이너선은 주로 완제품을 나르는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조선이 나르는 유류나 벌크선이 나르는 철광석과 같이 기능과 가치는 단순히 운송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완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기후변화와 유행 등의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기 때문에 다른 선종과 달리 운항속도를 줄이며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타놀,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의 글로벌 수주장고는 총 168척인데 운임 급등분을 다 토해낸 이유인 2023년 이후 발주분이 89척으로 전체의 수주장고에서 53%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LNG 추진선 이후에 미래 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선박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선사 실적은 2024년에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먼저 고성과 물량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성과가 급등하기 시작하며 수주한 선박을 고성과 물량이라고 정의하며 LNG선의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수주한 물량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부터 수주한 물량으로 정의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의 설계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정에 들어가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였고 내년에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후판 가격의 안정화를 예상합니다. 조선용 후판은 조선사 원가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올해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국내 업체들은 중국 쪽의 저가 후판 수입 비중을 늘리며 원가 부담을 조절 중이고 하반기 가격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중의 후판 가격 평균 추이를 보면 올해 급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조선사들의 수익성은 올해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